야, 안자지? 선생님 갔어? 방금 지나갔어? 낮에 다친 데는 괜찮아? 완전 아프겠다 어디 봐봐 어디 다쳤어? 팔꿈치? 뭐하다 그랬어? 진짜? 너 혼자 혹시 슬라이딩했어? 야, 진짜 아프겠다 진짜? 밴드 떨어지려고 그러네 잠깐만 우리 반 구급상자 저쪽에 있을걸? 잠깐만 내가 갖고 올게 아, 소독약 있다 이거 바르고 묻히자 봐봐 팔 이쪽으로 대봐 아, 이거 뿌리는 소독약이야 그 냄새 네 아휴, 이쪽에 밴드 하나 더 있으니까 챙겨, 챙겨야겠다 내가 선생님한테 머리 줄게 하나 챙기자 다행이다 다행이다 얼굴 다쳤으면 큰일날 뻔했다 진짜 진짜 지금 그 얼굴도 다친 얼굴 같은데 거기다 너 다쳐봐 흐흐흫 흐흫 농담이지, 농담 너 그거 들었어? 알어? 아니, 그거 말고 야, 이름 이야기하면 안되니까 잠깐만 얘 7반의 얘 얘랑 2반의 얘랑 사귄대 대박이지? 오, 누리 진짜로 사귄대 근데 쟤 얘 친구 아니야? 맞지? 많이 친한가? 물어볼까? 대답 안해주겠지? 대답 안해주겠지? 근데 근데 내가 들은 바론은 뭐냐면 얘가 원래부터 얘를 좋아할 때 음 한 3월 3월 완전 초부터? 어? 모르겠어 원래 같은 학원 다닌다고 그랬나? 아마 그랬을걸? 그래서 둘이 서로 얼굴은 알고 있었는데 애는 애는 애한테 인사를 좀 하고 싶고 말도 걸고 싶은데 솔직히 애가 얼굴이 조금 도도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용기가 없었나봐 그래서 말 안하고 있다가 이제 우연히 둘 다 친하네 얘 얘가 같이 다니거든 얘랑 같이 오다가 마주치고 그러다보니까 인사를 시켜줬나봐 둘이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자기 둘끼리 같이 학원 갔다가 오기도 하고 얘가 막 얘 데려다주고 집 앞까지 그거를 누가 봤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미 아는 애들은 다 알더라 고백 고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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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얘가 먼저 하지 않았을까? 그치 먼저 좋아했으니까 당연히 얘가 먼저 고백했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예전에 우리 예전에 막 2년 전부터 사귀는 애 걔네 커플이 있었잖아 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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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이랑 정환이 걔네 걔네 헤어졌대 대박이지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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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로 그니까 이제 얘네도 둘 다 학원에서 만났다가 알게 됐는데 나는 얘를 알거든 근데 별로 친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야기까지는 안해봤는데 그래도 건너 건너 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얘가 화이트데이 날 줬어 사탕을 줬어 사탕을 줬는데 얘가 아마 그 전부터 약간 좀 좀 약간 뭐랄까 헤어질 준비 준비 그런 것까진 아니고 좀 뭐라고 말해야돼 아무튼 뭔 차일지 그래서 줬는데 반응이 시큰둥했나봐 그리고 더 중요한게 학원같이 다닌다고 했잖아 근데 그거 받은 거를 주변 애들이 보고나서 막 장난도 치고 막 오우 사탕 받았는데 막 이러면서 상단 쳤는데 얘가 엄청 정색을 하더래 그러면서 친구들이 기분 풀어주려고 웃으면서 나도 사탕 하나만 주라 이랬더니 얘가 진짜 좋다는 거야 사탕을 오우 진짜 좋대 그래서 이제 어차피 같이 다니는 애들 3명 뭐 3명 3명 있겠지 많아봤자 그거를 얘가 직접 본건 아니고 선생님이 보신거야 그 수학선생님의 그래서 수학선생님은 당연히 별 생각 없지 얘네 얘 있는 반에서 수업할때 그걸 말한거야 아 네 여자친구가 사탕 주는거 알고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얘는 서운해서 말을 했는데 애는 약간 약간 뭔가 기다렸다 싶은 그런게 있었나봐 그래서 그동안 얘도 얘한테 좀 마음에 안되는게 있었는데 말하다고 콕콕 참고 있다가 얘가 이걸로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도 다 말한거지 그래서 둘이 조금 싸우고 며칠 있다가 얘가 헤어지자그랬대 야야 선생님 보다 선생님 아닌가? 아이 진짜 야 너 빨리 자 우리도 잘거거든 그래가지고 근데 얘네 엄청 오래 사귀었잖아 그래서 소문 다 났어 완전 쫙쫙 내가 봤을때는 어차피 여자애가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금방 또 다른 남자애랑 사귈거 같은데 최근에 붙어다니던 애가 있었대 같은 만남자인가 그나저나 내일 일어나면 또 그 맛없는 밥을 먹어야 되네 완전 바둑잣냐 나 원래 웬만하면 반찬 안가리고 다 먹잖아 근데 오늘 하아 오늘 진짜 반찬 최악이었어 이상한 그 이상한 그 뭐지 취나무? 취나무 그거 완전 풀냄새 나고 그리고 소세지 솔직히 소세지는 아무리 맛없어도 그냥 먹을만한데 이거 우선 좀 밀가루 맛나고 아까 보니까 쓰연이는 밥에서 돌 씹었다고 하더라 이빨 부러진거 아니야? 아 맞다 내일 촛불 그 하는거 미리 각자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던데 구멍 뚫어가지고 응응 형을 해 그치 어이없어 원래 다이선 주는거 아니야? 그분은 만들어야겠다 잠깐만 아까 반장이 가위 나눠줬었는데 어떠셨더라 그 종이컵 생각해보니까 그 종이컵 선생님이 내꺼 종이컵 내꺼 종이컵 내꺼 종이컵에다가 음료수 달아먹었어 안되겠다 이거 이거 괜찮을려나? 이거 만들어야 참 좋을 수 없지 이거로 가운데에다 십자모양으로 하면 되려나? 대충 그려면 틀리겠지? 이거로 가운데에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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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흑 흑 아이고 촛불 들어가다봐야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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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딱 맞아 흑 완전 딱 맞아 흑 흑 타랑 흑 흑 흑 흑 내꺼 막 완전 눈에 띄겠는데 흑 흑 나랑 바꿀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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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이렇게 아이가 너무 작아 그리고 이쪽도 됐다 맞지? 내꺼 보다 늦게 더 잘 된 것 같아 안 되겠다 바꾸자 왜 바꿔줘 그래도 가져가 그리고 아까 국사쌤이랑 수학쌤이랑 이야기하면서 완전 분위기 좋던데 그치? 그치? 그니까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산만애들 난리 나겠다 산만애들 완전 좋아하잖아 국사쌤 아이고 머리패 너? 국사 국사쌤은 국사쌤은 약간 뭐랄까 옷인지 옷인지 얼마 안쓰는지는 몰라도 너무 사람이 빈틈이 많아 빈틈이 많아 보여 우리가 보기에도 그치 안그래?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아까 그러고 있더라 무서워서 깜짝 놀랬네 걔네들이 그렇게 눈 초롱초롱 반짝반짝 빛나는 거 처음 봤어 아 에잉? 전혀 내가 보기에는 안 닮았는데 야 그 조교가 송중기 닮았으면 그 뭐냐 아까 국사쌤, 국사쌤이 원빈 닮았겠다. 진심. 진짜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치? 그래. 내가 생각하기도 그래. 뭐라고? 야, 쌤 온대. 쌤 돌아다닌다. 아니 아니. 일반 일반. 빨리 자는척하자. 아, 끝나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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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야. 밤샌다며. 자? 일어나. 일어나. 야. 같이 밤새기로 했잖아. 빨리 일어나. 야. 그래. 내가. 산다고. 알았어. 해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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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야. 나는 분명히 너. 깨웠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편 의지. 파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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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쿵총총쿵총총총. 깜짝놀지 야 웃지마 닦아줄게 눈 눈 감아도 눈 뜬것처럼 색칠해 줘야 돼 눈썹 좀 진하게 해주자 안그래도 진하긴 한데 고객님 눈썹 문신 해드릴게요 갈매기 눈썹 되게 잘 어울리신다 어울리시는 분들 드문데 콧물 그려주고 콧물 그려주고 콧물 그려주고 내가 고 아래쪽에 점 찍을테니 네가 눈썹하고 눈썹 사이에 점 찍어줘 수염도 그려야겠다 빨리 자자 빨리 자자 아 맞다. 휴대폰 어디있지? 내꺼 휴대폰. 사진 찍어놔야지. 야 우리 이거 단체 카톡에 올린다. 3초 안에 대답 없으면 진짜 올린다. 3 1 잘자. 안녕.